아니 근데 여기 전현무시고 어떻게 보면 조세호씨가 팀장이예요. 이거 짱이잖아요. 강은영수씨에 있으면 호박이네요. 그러니까 호박인데. 아 진짜네. 아까 지금 보잖아. 술이 고해서 지금 약간 스톰 느낌이예요. 왜요? 그런거에요? 아 호박이라고 지금. 왜 이렇게 호박 있어요. 옛날에 이거 많이 나오네. 우리 화가님 한 분이요. 엄마랑 또 멍마랑. 저러면 카드에 나오는 트럼프킹을 닮았다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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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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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이게 모자가 아니라 UFO를 뒤집어 있었습니다. 아유. 아유. 위에가요? 위에. 저 굴러메구로 하나. 아유. 아유. 아니 또 오늘도. 해투 나온다고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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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그 대기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유재석 선배님한테. 아유. 여기 안에 있는 이너헤어를 안 입고 속옷만 입을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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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 정말 궁금했습니다. 요즘 우비 소녀로 실감을 또 장악을 했고. 약 드릴게요. 지금 털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따가 다시 와서 재겠습니다. 짐투의 화신에서. 얘 그 간호사님으로 지금 인팀으로. 우리 박진주 씨. 안녕하세요. 귀엽다. 아니 박진주 씨는 사실 요즘 인터뷰할 때 보니까 노래 부심이 대단하다고 진주 씨가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일단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잠깐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죄송한데. 아니 시상식도 아닌데. 말씀 드리고 싶고. 알파고처럼 얘기해요 저는 편하게 얘기해요. 아니 뭐 저기 뭐 노래 부심이 대단하다고. 아 노래 부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지금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여기가 진학상담하는 데가 아니에요. 청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진학상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제 나오셨잖아요. 애프티드에. 이제 박진주 씨 앞에 예능 대세라는 수시호가 눈치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악악악! 멘트를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치는 빨라요. 제가 눈치가 왜 빨라요. 주어지는 것만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빨려 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날아올라 밤하늘 가득 안고 싶어.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 지금 막 음반 재입 들어오지 않아요? 네. 막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죠. 근데 왜 안 해요? 아쉬워해 주실 때 이제 좋은 곳에서 부르는 게 왠지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모두에게 남을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아니 근데 소속사랑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눈빛이 달라지시긴 했는데. 아 세상에 눈빛이 달라졌어요? 근데 별로 부응해드리고 싶은 거 같습니다. 왜 왜 왜 왜 왜. 굉장히 좀 단호하네. 자기 주관이 있네. 진짜 연예인 같지 않고 여성연대에서 나온 사람이야. 네. 시민 남자친구야. 시민 남자친구야. 시민 남자친구야. 시민 남자친구에서 나왔어. 어 나 지금 의상하고 소파복음 복덕박인 줄 알았잖아. 야 여유간만 해줘요. 여유간만. 여유간만 해줘요. 요즘 진주씨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그 10년 전에 지하철에서 불렀던 오나라 영상이 화제가 되고. 네. 그 오나라라는 노래가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좋은 친구가 될지 몰랐어요. 네. 말이 너무 죄송한데. 아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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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목포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투리 안 쓸려고 그러잖아요. 목포 출신인데 이제 서울예대회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오티 때 다 모였는데 이제 다 경쟁 약간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못할 것 같은 노래가 오나라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나라를 이렇게 부르고 그때부터 학교 선배님들께서도 저만 지나가면 야! 해봐! 오나라! 지하철에서도 야! 해봐! 나가서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나보다. 진짜? 이게 10년 전이란 얘기죠? 20살 때요? 똑같이 생기셨는데? 움직이라고. 담력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있어. 진짜 잘하네. 박수 치고 있고 저 사람 만들어. 잘하니까 박수 와요. 진짜 잘하네요. 그런가. 조금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나라? 네. 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웠어. 아 진짜 무서웠어. 제가 해볼까요? 시작! 아 무서워. 오 나라 오 나라 오 나라 오 나라 오 나라 오 나라 아주 나 가다라가 따라와 주가 나 잘하네.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나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울려 울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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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우리 집 태호화 씬에서 굉장히 간호사 역할이 너무 리얼하게 하시잖아요. 아 처음에 그 역할을 제의를 받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작은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단역처럼 대사 없이 의사 선생님 옆에 서있는 역할인데 친한 감독님께서 진주야 너가 한번 해 볼래? 해서 잡지만 잘 살려야해. 나는 어떤 고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없는 간호사 연기를 좀 볼 수 없을까요 현장에서? 이거 한 번 환자분 연기를 누가 좀 해주실까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제 속이 없이 이렇게 좀 받쳐주고 제가 사실 박나래 씨랑 라디오 스타를 몇 번 나왔다가 많이 묻힌 경험이 있거든요 오늘도 각오하시고요 아직도 기예은 씨하고 하니 씨 입도 못 띄었어요 그럼요 나이가 어리지만 저도 급하거든요 나이가 뭐가 좋네요 대세인데 뭐 근데 짜증을 내는데 아니 간호사님 아니 이거 저기 밥도 늦게 나오고 말이죠 침대에 보드 갈아주기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죠?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유방 수술 한 대 터지세요 아니 수술하셨어요? 아니 수술하셨어요? 아니 수술하셨어요? 아니 수술하셨어요? 저기요? 학교 수술 학교 수술하신 거 아니에요? 학교 수술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의 신상을 함부로 얘기하면 축소 수술한 거 그런 거 막 얘기해도 돼요? 형제 urity 의미 연예술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하시네.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됐다고. 그에 비해서 지금 환희 씨 많이 긴장될 거예요. 질투어 하신의 또 다른 히로인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세 편을 한 것뿐만 아니라 세 편이 다 히트를 했어요. 태양의 후에. 함부로 애틋하게. 그 다음에 이번에 질투어 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일면에 대작 한 편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네 저는 오디션을 보고 다 들어갔고 그 태양의 후에는 오디션을 되게 여러 번 봤어요. 아 그래요? 봤는데 제가 이제 데뷔작이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이래서 못하겠다고. 제가 송혜교 선배님을 정말 어릴 때부터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예인. 유일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에 약간 뭔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잘 못하면 약간 그리고 워낙 대작이었어요. 태양의 후에 오디션 볼 때부터 그래서 내가 못해서 망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송혜교 씨한테 배운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냥 되게 멋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촬영을 하는데 선배님이 세수를 하시는 씬이 있었는데 진짜 세수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세수를 하셔서 완전 맨얼굴이 돼서 얼굴 웃으시는데 화장이 지워지시면 되게 아기같이 더 예쁘세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게 선배님이 괜히 사람들이 송혜교 송혜교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쉽죠.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쌩얼에 자신이 있으니까 사실은 지워지는 말이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끼우는 게 아니라 아예 엄연경 수는 다 가짜로 하거든요. 이렇게 가짜로 하거든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송혜교 씨는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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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씨도 딱 한다면 이제 지우거든요. 저희가 집에 가서 지워줬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재밌게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기가 막힌 쇼가 시작이 아니 근데 유진수 씨 지금 거실에서 드라마 TV 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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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얘기하시는데 화이 씨도 그러면 만약에 그런 씬이 있으면 송혜교 씨처럼 그렇게 세수를 좀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아직 지금은 아직 저는 아직 아직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잠시만요. 세수 안 하냐. 세수 안 하냐. 세수 안 하냐. 세수 안 하냐. 맞아. 화이 씨.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으시면 돼요. 사실은 실제로 공개해줘. 제가 알게 없는 거예요. 선배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아니 여러분들이 보통 세수 씬에 세수 씬에 잘 아나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매너님을 다음 씬을 해야 되는데 화장이 지워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사실 이렇게 요즘은 그래도 그런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좀 옛날에 잘 때마다 신부 화장하고 자잖아요. 네. 눈 쪽에 가 있잖아. 발음이 날라. 발음이 날라. 운맥 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송종기 씨랑 친해요? 워낙 좀 멀리 촬영지가 멀었고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지냈어야 돼서 저희는 단체 채팅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알지만 그렇지. 아니 근데 모니터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모니터는 이제 막 제가 질투의 화신 들어가면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약간 아나운서랑 저는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원래 사실 저는 고등학생 역할을 오디션을 보러 간 거였는데 감독님이 아나운서 대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마 지금 저 아나운서 그거 해야되는 건가요? 하다가 아나운서 같지 않은 외모에 감독님이 잘 보신 것 같은데 아나운서이 그래도 여고생에서는 약간 부딪힐 수 있어요. 여고생보다 아나운서 조금 어려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면 감독님이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감독님의 당연히 안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너는 그냥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나운서